꽃 나무 신문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조팡 나무 중에 최근에 개발된 풍종이 있는데 두지나는 풍종인데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6월 8일입니다. 8월 3일입니다. 아직 꽃이 피고 지고 있네요. 8월 말인데 아직 꽃이 피고 있네요. 피고 지고 하고 있네요. 꽃이 진 데는 한번 커트를 해야겠네요. 커트를 해야 꽃은 또 올라오거든요. 계속 커트를 해주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네요. 조팡 나무 중에 두지나는 풍종입니다. 그 5달에 꽃이 진 부분을 제거하니까 10월 달에 되니까 또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네요. 진짜 미친 나무입니다.